1. 주님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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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오늘에 달려있다. 현재의 고난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여러분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의 오늘이 내일의 우리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이 말이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늘 밤 내가 먹은 야식이 내일의 내 얼굴에 붓기를 결정하죠. 분명한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운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누굴 데려가셨습니까?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변화되셨어요. 용감스러운 모습으로. 마태복음의 기자가 적기로 어떻게 변화되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났는데 해같이 해같이 빛이 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하얗게 된다. 다른 성경에는 빨래, 어떻게 빨래를 내고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희어졌다. 그렇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이 누구랑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한 분이셨어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 우리 초박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여기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늘에서 또 뭐가 들려왔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우성입니까? 하늘의 우성이 하늘에서 막 들려. 그럼 베드로에게 그쵸? 베드로가 그때도 너무 좋아했는데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본 이 장면은 베드로의 평생에 잊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잊을 수 없는 그쵸? 잊을 수 없는 그런 일대 사건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후설을 쓰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베드로 후설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렬하심을 너희에게 알리한 것이 교명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꿈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침이군자라. 내가 직접 봤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진짜 신분을 드러내신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진짜 신분이 뭐냐? 예수님의 진짜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라고 하면서 들어오셨습니다. 세상은 몰랐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어디 출신이에요? 마포카 출신이잖아요. 말부의 출신. 저기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 아들 로태원하신 평생은 그냥 그저 그렇게 흑수저러 살아가신 그런 분이라고 세상을 알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신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놓치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9절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입단 소금을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하라고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신분을 아는 것은 아직은 아직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밀이면 왜 백으로를 비롯한 세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정말 비밀이면 제자들도 안 데리고 가셨어요. 제자들도 세 명을 데리고 가셨어요. 선택하신 제자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비밀인데 어떤 비밀입니까? 알려져야 하는 비밀이었습니다. 알려져야 하는 비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알아야 할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 그런 비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알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봐야 됐고 그걸 알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널리 널리 알려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걸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다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서 제사자들과 관리세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돌렸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보게 하고 우리를 믿게 해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그런데 예수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요?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기적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보고 믿는 것은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는 내가 지금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얻은 친구들 중에는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가려내기가 어려워요. 진짜 친구는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딱 있어보면 그때 다 보이는 거예요. 누가 진짜 누가 가짜 여러분 그러면 진짜 믿음은 진짜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드러내서 난다는 거예요. 뭘 들어요? 예 말씀 보여주세요. 믿음은 드러내서 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다운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은 죄송하지만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 보고 11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둘 다 죽어서 같은 데 갔습니까? 서로 다른 데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지만 부자는 지옥으로 갔어요. 지옥에 간 부자가 저 멀리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아닌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름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지금 아직 저 세상에는 내 형제들이 다섯 명이 있는데 그냥 놔두면 다 여기로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좀 말을 해줘서 그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애틋하잖아요. 형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부탁을 받아줬어요. 거절했어요. 왜요? 왜 거절했습니까?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가서 권하면 그때는 놀라서 갑자기 놀란 입이잖아요. 놀라서 잠깐 믿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놀랐던 감정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놀라서 믿었기 때문에 놀랍게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네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1장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진짜 신분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믿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보고 믿으면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신기하고 놀라운 마음 기적이 사라지면 믿음도 어느새로 사라지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만이 그 믿음이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왜 보여주신 겁니까? 제자들에게는 왜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걸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인해 주시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을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장차 얻게 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으로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될지 우리 그리스도님들이 바라는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만 이렇게 변화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던 그 영광을 누구도 얻을 것이다. 우리도 장차 얻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세금 내 찾아드릴 거예요. 조위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장차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와 장차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소화입니다. 빌리포서 3장 에는요 우리의 낮은 몸을 지금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 우리의 육신의 지금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차와 같이 편하게 하십니다. 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대사로 우리 검사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사들이 얻은 영광을 우리의 소망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없는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세탁소가 없어요. 옷이 빨래를 안 해도 빛이 나는 거예요. 세탁업 하시는 분들 천국에 가서는 전직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직업을 바꾸실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만 하세요.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되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을 배워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바라는 그 성공 하는 게 뭡니까? 뭐가 성공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유명해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성공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황 입니까? 여러분 밀리언 제이슨은 생각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운명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기를 바라는 겁니까? 흑수저를 태어났지만 경수저로 바뀌는 건가요? 우리가 바라는 게 그겁니까? 강영 박사는 오늘의 도전이 내일의 영광으로 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 도대체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늘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박사가 되고 미국의 높은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 형들이 바라는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의 우리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내가 내일 어떤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느냐.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어떤 습관을 배워야 되고 내가 오늘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도전해야 되는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믿느냐 하면 마땅히 우리가 바라야 될 소망은 우리가 꿈꿔야 될 운명은 우리가 꿈꿔야 될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얻을 그 영광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소망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만약에 이 소망이 없다면 그런 소망 아니면 혹은 이런 소망 예수님 주신 그 소망이 아니라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습관을 배우려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 죽으면 되죠. 이대로 살다 그냥 가면 되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살면 돼요. 뭐 새로운 습관을 배우고 그래요. 생각을 바꿀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남들 생각 하는 대로 생각하다가 그냥 그냥 운명대로 가면 돼요. 뭘 도전하고 내일의 영광을 바라시다가 소망이 없는 것과 욕심이 없는 것 다른 겁니다. 다른 소망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니라 다른 소망을 가졌다면 여러분 내가 내 평생의 소망이 부자가 되는 건데 뭐하러 그리스도인의 습관을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습관은요 부자가 되는데 박해가 돼요. 여러분 금수저가 금수저로 운명이 바뀌는 게 내 소망인데 우리가 뭐하러 예수님 닮은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예수님은요 타분한 흙수저셨어요. 평생 박사가 되고 백악관 관리가 되는 것이 내 소망이라면 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도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학위가 하나도 없으셨고요. 미국 관리가 될 수 있는 미국 신입고도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습관을 익히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고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을 염적인 생각으로 자꾸만 바꾸려고 하고 매일매일 실패하면서도 왜 오늘 또다시 주님처럼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왜 도전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 바로 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시고 그리고 오늘 믿음을 지키면 내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는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 의의 연료관 영광의 연료관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을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표성 여러분 소망은 헛된 꿈 만을 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부터 다가집니다. 그러나 헛된 꿈을 꾸는 사람은 오늘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서 내일이면 달라지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헛된 꿈이 아니라 찬뿐된 소망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달라지는 지금부터 달라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헛된 꿈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소망을 가신 그런 그리스도 위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그 소망을 위해서 내일부터 말고 오늘부터 변화되게 하소서 세 번째 변화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3일 만에 컸기하는 그러나 우리가 그 변화의 고통을 이겨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향해서 변화로 나아가는 우리들 이기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신의 영아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무것도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보게 하시고 그 소원을 하시고 그리스도 이로 우주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소망이 있기에 오늘을 이뤄냅니다. 주님 오늘 또다시 도전합니다. 주님 오늘 또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그 말씀 앞에서 그것이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내가 영아의 어떤 것을 기다려주시고 주님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습관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아픈 생각농이 달라지게 보여주시고 주님 우리의 작은 것이다 주님 오늘부터 달라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나에게도 아버지 그 하나님의 소망에게도 주님 우리가 분명히 나아가는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러가지 역경과 의욕이 있겠지만 여러가지 고난과 힘들고 고통이 있겠지만 주님 그 하나님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연약해지는 마음과 우리의 임신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에게도 주님의 원하시는 그님의 교육을 나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생각만으로 있는 헛된 꿈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소망을 향하여 한 발짝 다가가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그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들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